밥 먹으면서 보는 이승용의 캐스트 자 오늘의 주제는 9평 이후 오해와 진실입니다 아 이제 9평 총평 찍고 나서 또 이제 캐스트로 또 이제 9평 이후에 있을 이후 오해가 엄청 많으니까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6평 끝나고도 선생님이 이제 오해와 진실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그렇다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9평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있죠 뭐 교과서 개념 공부하라는데 그럼 교과서를 진짜로 보라는 것이냐 왜 보라는 거냐 아니면 기출에 집중하면 된다는데 그럼 기출은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엔제는 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문제를 아예 풀지 말라는 거냐 EBS는 어떡하지 등등등 하는 등등등 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부제가 9평 이후에 뭘 하면 성적이 오른다? 뿅? 하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9평 이후에 교과서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가 선생님 누구예요? 교과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교과서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드는 수업 중에서 뭐 상승효과는 개념 강좌니까 당연한 건데 심화 개념 강좌인 상승효과 딥 같은 경우에 그 교과서와 혹은 교과서와 같이 나온 또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아 이 교과서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야 된다라는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학습 목표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린단 말이야 상승효과 딥이 교과서예요 완전히 근데 그 교과서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가 당연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9평 14번이에요 그럼 이제 9평 14번이 뭐 얘를 이제 지수함수를 막 이제 평행이동 시키다가 헷갈려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해석 안 돼서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선생님 요즘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죽을 거 같냐 상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상담 답변 드리는 거 시간 보면은 뭐 시간이 진짜 뭐 새벽 1시, 2시, 3시, 5시, 6시, 아침 7시까지 계속 달고 있잖아 내가 상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건 몸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지만 정말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 왜냐하면 내가 그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왜 9평에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찾아야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4번 문제를 할 때 이 집합 얘가 해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틀렸습니다 이게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개수가 2라고 돼 있는데 뭐 점의 개수가 2개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 얘들아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걸까 안 나오는 걸까 이 집합, fx 집합 이거 이거 그냥 만든 거야 이거 문제 만들면서 뭔가 ng에서 막 이렇게 변형시키듯이 만든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치역의 정의인데 이거 상승의 시작 상승의 시작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때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함수값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똑같잖아 집합 여기 보이나요 fx들의 집합인데 x가 large x라는 어떤 정의역 안에 속해 있는 거 이 집합 표시를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준 것 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fx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주고서 치역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치역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그럼 생각을 해봐라 상수함수야 얘들아 상수함수가 있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잖아 예를 들어서 y 콜 3이다 그러면은 3이 되는 점은 무한히 있지만은 그게 점의 개수가 무한 개야 아니잖아 치역이라는 것은 딱 함수 값이니까 3 하나잖아 그러니까 점이 이게 왼쪽에서 찍히고 오른쪽에서 찍힌다고 하더라도 y 좌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점의 개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치역 치역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게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함수 값들을 말하는 거고 그게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만 수능이든 수투든 선택과목이든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쓰는 표현이 있어 정확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평 볼 정도가 되면은 치역이라는 거 대부분 알거든요 대부분 알지 그치 치역이 뭔지 알잖아요 y 값들의 집합에는 대충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충하는 개념 말고 정확한 개념 아 치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합교로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한 개념을 강조하는 거고 교과서 느낌으로 정확하게 느낌이 아니야 교과서 서술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벅벅 풀다 보면 치역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저 치역 아는데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치역을 모르는 거라고 교과세로 정확히 알아라 자 두 번째 기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평 이후에 기출을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인가 선생님 기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구평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잘 보세요 10번 같은 거 이번에 10번에서 막힌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이게 접선 물론 이게 뭐 헷갈려가서 틀렸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형태가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접선 가지고 이제 식 세우는 게 2022학년도 수능 10번에 나왔던 어디에서의 접선이 나오면서 하는 거 물론 문제는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은 식 세우고 하는 게 똑같은 거야 식 세우고 하는 게 똑같아 여기에서 이제 접선이 점 어디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되면서 봐봐요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어디에서 만나야 됐을까 이 접선이 여기 지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기서도 지금 똑같아 fx의 점 0에서의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래서 0,0에서의 접선이 1,1을 지나는 거니까 이 두 점 지나는 접선 딱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식 빡 세우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거니까 또 이 두 개의 점 지나는 직선 가지고 식 세우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또 다른 점에서의 접선 나오니까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곡선 밖에 점에서 접선 그리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고 10번 할 줄 알고 8번 할 줄 알면 그걸 결합시켜가지고 이번 9평 10번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너무 처음 보는 느낌 뭐 생소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만 바뀌고 얘네들 다 그냥 교과서 개념이고 접선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딱 세 가지로 선생님이 정리하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11번 아 이거 고양이 운동 이거 진짜 틀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도 있더라고 점 A 과로 1, B 과로 8 얘가 지금 뭔지 몰랐다는 거 이거는 수직선 상에서 A라는 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거고 B라는 점의 좌표가 8이라는 거죠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수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가 X좌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처음 나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2023학년도 9월 10번에 보면은 수직선 위에 점 A 과로 6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쵸 똑같이 나왔다 이거 지금 작년 기출인데 이거 안 봐서 이거를 몰랐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기출을 내가 벅벅 풀었는데 뭐 몇 년 전에 혹은 뭐 작년에 혹은 몇 달 전에 나 세 바퀴 돌렸어 이러니까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막 이런 것 때문에 11번에서 막혀버리면은 한 문제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뭐 이 뒷부분도 뭐 마찬가지 이거 나오는 기출은 뭐 한두 개가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21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선생님 해설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선생님 그 해설강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되게 자세한 해설강의 찍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올 수 있는 상황 21번에서 H를 13이라고 놓고 공차가 1일 때에서 공차를 바꿔보고 얘가 13이니까 26, 39 하면 13의 예배수를 바꿔보면서 상황을 찾는 거 이거를 몇 개만 써보면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걸 한 4, 5분 만에 푼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은 그냥 샘플링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샘플링을 할 때 여기서 일로 넘어가 공차가 바뀌고 13, 26, 39로 된 때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는 해설강을 통해서 보여줬어 근데 나도 답을 구할 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몇 개 써보고 답을 찾았어요 시험지를 가지고 내가 풀 때에는 근데 몇 개 써봐도 그냥 답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찾았는데 문제를 풀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아 얘가 만약에 만약에 이게 숫자가 더 커지고 더 많이 세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가 한 5개 정도 써봤는데 막히면 이거 샘플링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뭔가 규칙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공차가 바뀔 때 합이 어떻게 바뀐지를 발견해보고 13, 26, 39가 되면 합이 어떻게 될지를 발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몇 개 써보니까 그냥 답이 나와가지고 답을 빨리 구해서 선생님이 시험지로 풀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설강에서는 이게 공차가 바뀔 때 합이 몇이 줄어들고 13에서 26으로 바뀔 때 합이 몇이 늘어나고 이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언제 그거 합니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있어요 2022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인데 이거 뭐 푸는 방법이 뭐 이진법이다 어쩌고 막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등비수열인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라서 나올 수 있는 거 2, 4, 8, 16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24까지 그냥 딱 써놓은 다음에 숫자들 몇 개 바꿔보면서 합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시면 돼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3.5에서부터 뭐 DB 3.5까지 그냥 풀 때 그냥 똑같이 일관되게 그렇게 풀어준단 말이지 이거를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사실 필요가 없고 더하는 거 10개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개를 더한 다음에 숫자들을 하나씩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14가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그게 뭐야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고 뭐 다른 문제들 중에서 이런 거 푸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아 얘가 숫자가 바뀌면 얘가 어떻게 바뀔 건가 물론 요거 이제 AK 등차수열인 줄 알고 틀렸다 이러면은 문제 잘 읽어야죠 그죠 어 근데 어쨌거나 요것도 기출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관되게 푼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요거를 그렇게 풀었으니까 얘도 그냥 그렇게 풀어보자 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최근 기출에 그런 푸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진법 적용을 빨리 푼다 그리고 그거 관련된 엔제를 벅벅 푼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구평 이후에 엔제를 하면 성조에 오른다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누구를 저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예시로 내가 이진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평 이후 엔제를 하면 성조에 오른다 자 요거는 말이야 뭐냐면 선생님은 3년 전부터 엔제가 무용하다 엔제가 지금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엔제는 뭐냐면 더 엔제 고유명사의 엔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보기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제가 대부분 1등급 이상이라던가 뭐 최고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설령 요즘은 또 이제 입문 엔제 해가지고 뭐 쉬운 것도 많이 나오고는 하지만은 그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문제를 만들 때 기출이나 교과서 범위에서만 딱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절대값이고 대칭이동 같은 걸 복잡하게 설계를 한다던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뭔가 이런 발상이 딱 떠오르게 되면은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풀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엔제뿐만 아니라 실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지 근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거냐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죠 사고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이 돼 그 선생님이 지난 캐스에 100점이나 96점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뭐 엔제 벅벅 푼다 그러면 인정이다 왜?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럼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뭐 어떤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과 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어쨌거나 올라가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유명사로서의 엔제 이 엔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는데 이게 기출이 한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출을 변형을 시키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평가원의 출제 의도라던가 어떤 잘 푸는 그 풀이로는 잘 안 풀리고 뭔가 새로운 풀이 꼼수를 써야지만 잘 풀리게 설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거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냐 못했냐에 따라 달려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출제자를 100% 신뢰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능의 문제에 대해서 기출에서 잘못 분석이 돼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변형 변형 변형을 하다 보면 약간 문제가 똑같이 생겼지만 산으로 간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 가지고 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도 풀 수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있죠 머리가 대두가 된다는 거지 그게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될 수능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풀리게 될 거란 말이야 교과서 개념과 최근 기초에 나와 있는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깔끔하게 다 풀려야 돼 그거를 내가 6월 해설강의 9월 해설강에서 보여드리는 거잖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대로만 그대로 풀잖아요 예를 들어서 14번 같은 거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점 점 샘플 딱 찍어가지고 움직이면서 푼다 그건 풀린다 21번 샘플링 해가지고 풀면 풀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92점이면 안 되고 96점이면 되고 이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풀어야 되겠다라고 느낌이 든다면 문제를 뭐 푸세요 내가 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풀 거잖아 풀 거잖아 그러니까 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가원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배운 대로 하니까 풀리네 하면 거기서 해설강의가 어떻든 해설지가 어떻든 문제 자체에 설계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돼 안 되면은 그거는 문제 설계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진짜 잘하셔야 돼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문제는 설계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모를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어떤지를 막 고민하고 이러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92점 정도 이하의 학생들 쌉고수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막 실수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교과생에 너무 충실하라는 거고 기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의 정말 99%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도 복습하기에 시간이 모자라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번 구평 시험지에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구평에서 선생님이야 지난 3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년 전에는 진짜 선생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이 입시판에 아무도 없었어 3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실전모의고사 안 합니다 9월 이후에 교과서 개념 가지고 파이널을 합니다 막 이랬을 때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준 사람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었는데 학생들은 그걸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요 뭐 실무 풀어봤자 도저히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개념 잡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오면서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떡상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선생님의 목소리를 아직도 못 들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엔제라던가 뭐 실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출제진들 출판 시장 이 입시판에 사교육은 대체적으로는 교과서나 기출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나올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이번 9평이 워낙 급격하게 바뀐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느껴지니까 근데 선생님 기준으로는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지만 와 이번엔 뭔가 다르네? 라는 이제 여론이 좀 있잖아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엔제나 실모가 좀 경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벅벅 풀게 그걸 만들 계획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도 물론 문제를 앞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량 생산 양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뭐 앞으로 없어요 앞으로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독이 되지 않게 판단 잘 하셔야 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문제집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인 EBS EBS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EBS가 중요한지 아닌지 궁금하죠? 그때 주변 친구들 얘기 듣지 마세요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뭘 보시면 되냐면 EBS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혹은 뭐 요즘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이번 구평에서 EBS가 어떻게 연기되는지 공통이랑 선택과목 합쳐가지고 이제 뭐 15문항씩 연계가 돼 있어서 수특 몇 페이지 몇 번, 수안 몇 페이지 몇 번 연계가 돼 있다는 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발표가 돼 있어요 그거 EBS 홈페이지 가셔도 있고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평 시험지 꺼내놓고 수특이랑 수안을 꺼내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선생님은 아낄 건데 여러분들이 연계가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진짜 이 문제들을 이 연계됐다는 이 문제들을 풀었으면은 이 구평의 성적이 올랐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를 믿으시면 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그 오해와 진실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교과서 기출, NJ, EBS 이렇게 봤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들은 나는 내 길을 갈 건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 존중해요 그거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뭐 그걸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이제 수능 두 달 남았으니까 각자 확신을 갖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 저 확신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고 선생님 이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혹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그 전에 올렸던 캐스트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능을 위해서 선생님을 믿고 따라 올려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철학에 대해서는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과연 나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최소한 하루 한두 시간 정도라도 알아보고 나서 아 이게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 왜?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누가 좋다더라 혹은 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선생님의 인기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주변에서 보면 선생님 뭐 학원에 상승효과 듣는 뭐 염순이도 보이고 백이도 보이고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를 이승효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성심성 있고 도와드릴 거예요 Q&A 해보면 알 거야 정말 성심성 있고 도와드린다는 거 한 명 한 명 내가 인강을 해서 지금 내 책을 산 사람이 수천 명 있다 하더라도 이름을 실명을 나한테 말해준 사람들은 내가 안다니까 보면은 누구누구 학생 누구누구 학생 하면서 질문 제목하고 이름만 봐도 아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지 내가 현장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 다 한 명 한 번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성심성 있고 챙겨 드린단 말이지 근데 그걸 전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이승효의 상심효과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가져가고 싶다 나 현재 문제는 이건데 선생님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만나가지고 더 상심효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수능까지 선생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요즘 얘기를 하고 있죠 수능까지 두 달이 넘게 남았어요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수학에 지금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두 달이면은 겨울방학보다도 긴 시간이라 그랬어 할 수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교과서 개념이라던가 기출 10번 8번 이런 거 하는데 뭐 세 달 여섯 달 1년 3년 이렇게 걸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밥 먹고 있었으면 밥 맛있게 먹고 밥 안 드셨으면 밥 먹고 공부하다가 뭐 아싸 그러면 아니 그래 지금 시기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힘들면 내가 쉬라 그랬잖아 쉬세요 쉬고 진짜 이제 뭐 자기 거 한번 돌이켜보고 구평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뭐 캐스트를 보고 선생님 커리큘럼 영상도 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딱 확신이 들어서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한번 달려보자 내가 한번 나의 영혼을 갈아 넣어보겠다 이런 생각 딱 이렇게 가고 다진 다음에 두 달을 쫙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지 파이팅해 여러분들 힘내고 지금 아직도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돼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9월달 이게 시험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지만은 잘한 게 있다고 여러분들 잘한 거를 계속 생각하시고 시험장에서 아쉬웠던 거는 수능 가서 잘 하시면 돼 알겠지? 힘내고 스위팅